가고팔 때는 잠깐, 전시할 때는 잠깐 아, 제 집 하세요 자꾸, 여캣 같잖아 이, 조금 멀어가지고 제 집은... 많이 먹으시는데 갑자기 옛날에, 옛날에 그 것 같은데 이렇게, 아, 하고 있으면 저 육벅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구경하지? 소심하게 구경하는 거 같잖아 난 여기다가 더 이상 잡고 안 해도 되겠다 어? 이상 말이 필요 없어 어? 여기다 또... 가위로 손 먹으려고 그러지? 뭐 하시려고요? 야, 뭐라고 하시려고요? 또 뭐 하시려고요? 어... 더 세웠어? 더 세웠어